1.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안녕하십니까 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휘, 단어의 연구입니다 단어 없이는 아무런 사상도 우리가 추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휘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신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어휘 연구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55번째 시간으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과 고창병이라고 하는 질병 두 개의 병 이름을 이 어휘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고창병은 무엇이며 혈루증은 무슨 병인가 먼저 그와 같은 병들을 포함한 질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충 살펴봅니다 질병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 제가 사진을 뒤집어 보니까 크게 선천성 질병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질병이 있고 또 후천성 질병, 태어난 후에 감염이나 기타 이유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병, 만성병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또 유전병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에 의한 질병 그건 유전병이고 그 다음에 의원병, 이건 좀 안 쓰는 말입니다만 의자라는 말은 의사 또는 의원,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생긴 병을 의, 치료의 원인이 있는 병 치료로 인한 질병을 의원병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어려운 단어로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는 좀 반대로 또는 다른 면으로 특발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개인 특유의 질병 어떤 사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질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천석 뭐 연약함이라든가 또는 그런 감염의 그 가능성 때문에 생긴 병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난치병 또는 불치병 있죠 불치병은 뭐 거의 고쳐지지 않는 병 난치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 뭐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병은 그 키가 있어 제 1기병, 제 2기병, 말기병 특히 암이라든지 어떤 뭐 폐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기, 2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병, 유행병 전년병은 인간이 다른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함으로 공기 또는 접촉에 의하여 전년되는 병을 전년병, 유행병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지역에 널리 유행하는 병 그 다음에 세계유행병 여기서 온 세계에 거의 동시에 막 번져 나가는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겪었던 그 병 COVID-19, 코로나 라고 하는 그 병이 바로 팬데믹 세계유행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로 일단 지역에만 유행하다가 많은 건 지방병 또는 풍토병인데요 이건 엔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의 증세 중함에 따라서 중병이 있고 미양, 미양은 아주 경미한 질병을 미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울화가 생기는 병, 화병 이것도 일종의 병이죠 이건 뭐 세계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병입니다 뭐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상사병, 연애하는 마음으로 못 이겨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종류의 질병들을 포함한 질병의 종류에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로 된 병명에는 에크니의 좌창 또는 여드름으로부터 옐로우 히블, 황열병 예리까지 총 317종의 질병이 열거되어 있었어요 이게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했는데 317종이고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질병의 종류를 나열한 목록에 보니까 디센테리, 디센테리라고 하는 것은 이지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지를 그린 사람이 나와요 이 디센테리 이지를 위시해서 해머리지, 이게 혈루증입니다 또 드랍시라고 하는 고창병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해머리지, 드랍시, 고창병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병 39종의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이 병만이 있은 것 아니겠죠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 그 병자가 나왔는데 그들의 질병을 기록한 것을 보면 39가지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질병의 종류가 우리 시대에만큼 많지 않았고 병명도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같은 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만큼 하고요 오늘 공부하기로 한 두 개의 병 혈루증과 고창병 먼저 혈루증을 보겠습니다 한자로 읽습니다 피혈자 루 누수한다 할 때 센다는 피가 몸 밖으로 새어나오는 병이에요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혈루증이라는 말이 4회 나옵니다 마태보금에 한 번 마태보금에 한 번 누가보금에 두 번 그 다음에 증을 뺀 혈루가 마태보금에 한 번 이게 총 5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해머리치 뉴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런 것은 해머리치라고 좀 어려운 말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NIV같은 현대 번역에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블리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이 전자 전자 해머리진은 헬라의 동사 하이모로에오 하이모로에오 피얼리다라는 동사 헬라에서 유래된 것이고 후자 블리딩은 순수한 영어입니다 영어로 피가 blood b-l-o-o-d 그 피가 흐른다 하면 b-l-e-e-d bleed 거기에서 bleeding 그러니까 유혈 혈루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혈루증의 헬라은 흐리시스 하이마토스입니다 흐리시스 하이마토스는 흐리시스라고 하는 말이 피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마는 핀데 하이마토스 피의 흘림 그래서 피 흘림 출혈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흐리시스 하이마토스입니다 구약에 언급된 유출병 유출병이라는 병이 레비기 15장에 나오는데 이 유출병에는 혈루를 필요로 포함해서 몸에서 소중한 액체가 풍겨 나오는 것들은 다 포함되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이 유출병은 혈루증과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혈루증은 유출병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혈루증은 제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참고서를 보니까 부인병의 일종으로 하혈하면 출혈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불규칙하게 출혈하는 병을 혈루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혈루증은 자궁 내의 질병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출혈을 가리키는 말이고 흔히 만성자궁출혈증 만성적으로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증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법은 하여튼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면 이런 병을 가진 여인을 부정하다고 했지만 대우기 십오장 예수께서는 십이 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즉석에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구장에 나와요 주님은 그녀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마태복음 구장 이십이 점 고약 당시에 그러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고통하는 여인을 거기서 고쳐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혈루증 환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질로 34장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혼을 받았고 의사가 주려고 한 결혼이 아니지만은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당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그 생각이 그 믿음이에요 아무 병원에 사다가도 낫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옷깃이라도 만져보겠다고 이에 그의 혈루 그는 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라 참 신비하죠 온 동네가 돌아다니도 낫지 않은데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까 낫어요 예수님의 옷깃이 나은 예수님의 옷깃이 나은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예자오되 무리가 애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병 나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으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시오다 뭐 이렇게 남몰래 만졌기 때문에 잘못했었나 싶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없애주시는 모습이에요 로마에 가면 여러 여러 카타콤이 있어요 치아 동굴을 팔아주고 사람들이 숨어 살던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살던 곳에 거기 가면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여러 카타콤 중에 마르철리누스라는 카타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벽에다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갇혀서 정말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림이 한 폭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Christ healing of a woman with a hemorrhage 그러니까 혈루병을 가진 여인을 고쳐주는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의 눈을 보면 좀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이렇게 만집니다 옷깃을 만져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음산한 곳에 그려진 벽화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기적의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자 그게 혈루병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병 혈루병 또는 혈루증하고 고창병 고창병이라고 하는 헬라는 휘드로피코스입니다 휘드로피코스예요 이것은 성에 딱 한 번만 사용되는 하팍스 레고메온이에요 전에 우리가 한 번 배웠습니다 하팍스 레고메온 두 번 나오면 디스 레고메온 세 번 나오면 트리스 레고메온 한 번 사용된 하팍스 레고메온입니다 누가 보금 14장 이지랑 다른 보금서 기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누가 보금 의사인 누가만이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누가의 지식에 비춰볼 때 의사니까 그 병 곧 고창병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고창병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고 자는 벌레충이 세 개 있고 밑에 쟁반 명 자가 있어요 이것은 독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겨가 썩어서 생기는 벌레를 말해요 겨 있지 않습니까? 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타자 해가지고 생기는 겨, 겨 이렇게 넣어놓으면 거기서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많기 때문에 벌레충이 세 개나 있어요 그것이 아주 독해요 또 사람이지 그런 것이 고인데 창은 팽창한다 할 때 이렇게 불어나는 걸 말합니다 배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말하는 고창은 헛배가 불러오는 창용, 창증 불러오는 증세라고 말하고 만성이 되면 뱃속에 뭉쳐있는 것이 없는데도 그냥 불러 있어요 왜? 그 안에 뭐 헛배가 불어있는 그런 거죠 물론 물개 같은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고창병은 수종병으로 수종병 물이 차가지고 생긴 종병이에요 조직 내 세포간 또는 채강 채강이란 말은 우리 몸속의 어떤 공간을 채강이라 합니다 채강 내에 비정상적으로 다량의 조직액이 쌓인 상태를 가집니다 이건 뭐 순수한 물이 아니고 우리 체내의 물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석경에 함유된 그런 액체입니다 헬라어 휘드로피커스는 휘드로피커 고창병은 헬라어 휘돌 휘돌은 물이에요 휘돌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물이 들어있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은 이것을 수종병으로 번역합니다 개역한글판은 고창병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종병으로 또는 그냥 수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창병 수종병이 언급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금 14장에 나옵니다 이 고창병은 수종병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르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에서 들어갔으니 거기서 엿보고 있더라 바르세인 지도자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엿보고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뭐 혹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엿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르세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냐 아냐 이 사람이 병을 고쳐나 안 고쳐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 합니다 그들이 말할 말이 없죠 고치는 옳다 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면으로 이상해요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거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누구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함궁원이에요 묵묵부답이에요 왜 자기의 마음이 들틴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기 이 장면을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 수종병이 들어가지고 고창병에 배가 불룩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막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고쳐져가지고 보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손을 묶어놓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는 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사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고 헬라인인 그리고 직업으로는 의사인 누가 누가가 유일하게 이방인 성경기자예요 그리고 그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라고 골로세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요즘 말로 하면 의사 누가가 누가의 복음서에는 매우 많은 독점기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1장으로 17장에 기록된 거의 모든 비유들과 이적들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게 기록되지 않은 누가만의 독점기사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바르센 지도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고창병,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치유의 이적입니다 그가 의사였으므로 치유의 이적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의학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882년에 W.K.호박트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요약했는가 하니 누가의 문체와 어휘를 그릭 메디컬 스쿨스 헬라의 학교 의사학교, 의과대학 이런 학파들과의 용어를 비교해가지고 말하기를 누가가 쓴 그 어휘에는 히포크라테스, 갈렌, 디스쿠리데스 그 다음에 아라타우스가 사용한 어휘를 누가는 많이 사용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유명한 고대의 의사들이 그 중에 히포크라테스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이 마지막 의사로 서원할 때 히포크라테스 그 서원을 낭송한다고 합니다 의학용어를 많이 썼다고요 누가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있는 J.H. 캣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는 누가가 사용한 의학용어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보험사 기자들보다는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과는 법률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친숙한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 인간의 상정입니다 정세의 화가가 그린 누가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의학책을 들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와 누가 보험 의학적인 보험이에요 여기 누가 보험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키가 작은 세리 사케우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케우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학했다 합니다 깜짝 놀라기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묵죠 그래서 이 누가 보험에는 그런 것들이 키 작은 사람 억울한 사람 천대받는 여자 또 사별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입니다 아까 골로세 4장 14절처럼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한 것이 누가 보험이에요 특별히 누가 보험은 사람 예수 인간 예수를 강조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 보험에는 왕 예수님이에요 마가 보험에는 종 예수님이에요 누가 보험에는 인간 예수님이에요 요한 보험에는 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왕 종 인간 하나님 이것이 다 어우르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위한 배려가 많은 것이 누가 보험입니다 환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의학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치료 사건이 18개 있는데 그중에 15개나 누가 보험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보험은 15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한 열병 열병은 그냥 열병을 안 치고 중하다는 그 의사의 진단이 포함된 단어예요 문능병 깨끗이 한다 치료된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 혈루증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 거쳤다 고쳐지는 거예요 고창병 수정병 그 다음에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했다 치료했다 베드로가 대지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칼로서 그래서 그것을 주사에다가 갖다 붙여서 고쳐서 낫게 했다는 것은 여기 누가 보험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점 기사가 많아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 과부의 독자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저기 무덤으로 이제 무덤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고쳐주십니다 누가 보면 칠장 십팔년간 꼬부러진 여자 고창병 걸린 사람 우리가 방금 봤고 잃어버린 은화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 여인 당자비위는 누가 보험 십오장에만 있어요 버림받은 아이의 집 나갔던 아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 보험에만 있어요 참 피하네요 열문동 병자 치유 누가 보험에만 있어요 과부와 불이한 재판관 이야기 바리세인과 세리 이야기 키 작은 사케우 이야기 방금 봤죠 귀인 문화의 비유 한 행악자에게 약속하신 영생 내가 오늘 네게 말하는 네가 나와 함께 나군이 있으리라 소위 오른쪽의 십사과에 함께 달렸던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보험에만 있어요 다 그 형편이 억울하고 좀 낮은 데치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누가 보험에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혈루증과 고창병이라는 두 개의 질병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지만은 그 밖에도 이 병을 특별히 관심 있게 다루는 누가가 어떻게 이 환자들을 대하고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혈루증과 고창병을 나오는 그 기사를 읽을 때 아 이런 병이 이런 병이었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어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